số 3 엄마의 오빠 어 얘들아 오빠는 있잖아 엄마는 외계인은 뭔가 엄마 것 같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도 않은 그 바람과 함께 이렇게 사라져버리면 어떡하지 그래 난 핑크 미니가 제일 좋아 오빠처럼 오빠 오빠 깜짝이야 뭐해? 나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는데 맛있니? 베라던도 파바 베라던도 파바 이번 발렌타인데이에는 베라던도 파바를 외워보세요 마법같은 주문으로 달콤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미안해 다시 그러지마 다신 안그럽게 진짜 다시는 안그럽게 근데 그쵸 누가 제일 예뻤어? 아 니가 제일 예쁘지 아 더 쏙